너무 아쉬운 스팟에. 더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뭐 하러 온 거야, 학년이? 어저께는 나에 맞춘 학년 데이였으면 오늘은 형을 위해서. 고맙네, 학년이한테. 근데 형을 위한 맞춤 맞지? 그렇지. 액티비티 좋아한다 했으니까 형이 도전 한 번 해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센 걸로 합시다. 어, 센 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어, 패러글라이딩 있다. 패러글라이딩. 제가 자연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면서 하늘에 떠 있으면서 딱 보면 그 지역이랑 이 자연이 한 번에 딱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카이다이빙은 조금 너무 빠를 것 같아요, 그 자연을 보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저랑 다녔는데 현지 형이 스카이다이빙 못할 것 같아요. 막 묻었다고 할 것 같아요. 아, 맞다. 그래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 좋은 데서 패러글라이딩 하면 너무 좋죠. 저 진짜 대박이었어요. 아니, 형 근데 고소공포증 극복하긴 했는데. 방금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오오오! 오, 뛰었어! 뛰었어! 벌써? 뭐야, 지금 바로 하는 거야? 아, 근데 일단 벌써 긴장이 돼. 아, 재밌겠다. 완전 힐링. 이산. 이빙. 야, 야. 야, 이위. 이위. 야, 님 님. 왜 내 거 왜 이렇게 큰 거 같냐? 아따. 우리가 진짜 운이 좋은 게 원래 날씨 안 좋으면 이거 취소되기도 한데 운이 너무 좋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엄청 좋아 지금